이래서 이대가 뭐지?! 아 이건 말파이트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아! 갑자기 말파이트가 사라진 줄 알았어 그런가? 탑 자르바 아닌가? 아닌데 탑 브랜드인데? 브랜드는 탑이다 브랜드는 탑이라는데요? 이 갑 확실하네 어어? 이게 뭐야? 점을 빼! 이거봐 에잇 이쪽으로 날려서 뭐야 저거는 에잇 자, 만화를 좀 많이 쓴 것 같아도 이제 양피지이기 때문에 레벨업만 하면 그죠? 아 반중이긴 함 이런데 없나? 어디로 갔지? 키아나한테 그냥 박아야겠는데 그죠? 상대도 6렙 이러면 좀 애매해 무리하지 말자 질규 하나번 당하면 다이브까지 당하겠다 상대가 또 점화에 혼날까지 나와가지고 어? 자 이런식으로 말이죠 상대가 잘했다 근데 그죠? 살짝 살짝 인생이 단단히 꼬여버린 말파이트가 돼버렸네 그죠? 어우 살고싶다 그러지마라 다오 오 오케이 오케이 나 모르겠다 오우 오우 어우 야 다행이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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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이 걸릴거같은데 아무리 봐도 미안해 사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용서를 하진 않는 그죠? 일단 키아난 50 그대로 바텀 갔으면 루시안도 죽었겠다 그죠? 이미 죽은거 같기도 하고 붕은 없긴 해 괜찮은데? 아깝게 어우 다행이다 뭔가 해야하는데 그죠? 와든가? 에라이 아깝게 비해서는 좀 괜찮아 이 말파이트 그죠? 성공으로 돈 조금씩 벌고 있어 힐 좀 먹었구요 결국 복구는 된다 30분이 되든 40분이 되든 시간이 지나면 절로 갔네 절로 갔네 그죠? 차라리 바텀을 가자 이거는 와든가 에라 모르겠다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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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좋았다 무지성 호밍 일단 성공했어 힐포 후시 후시 에까치 헬포는 가줄순 있는데 어 잘가 일단 무럭무럭 살찌는 중 저걸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잡아먹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덩치는 매우 커지고 있어 키아나 헬포 있어서 좀 봐줄만 하거든요 잡을만한데? 못잡나? 잡았다 영차 싸워 싸워 굿 이게 말파이트지 우리 밀리오 빼고 다 살았는데? 뭔데?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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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미드타워까지 내셔만 좀 어어? 바로 반잡아 이거 안좋 에라이 아 근데 이게 그 뭔가 아 키아나 그냥 배제하자 원콤 나면 어쩔 수 없지 뭔 방템이여 말파이트로 그냥 하는거지 13초 아 저기 안두고? 와우 잘피했다 너 하나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너 하나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얘 노프리지않나? 우시 어 꼼바? 먹을만한데? 일단 먹자 모르겠다 일단 먹자 모르겠다 오케이 얻 얘까지 자, 미드라인전 개발랐던 키아나? 어느새 1코어 차이 그냥 개똥 싸던 말파이트? 어느새 3.5코어 말파 또 너야 또 사기쳤어 또 라인전 개발린 다음에 게임 이기고 있어 어 살짝 빼긴 해야돼 이거는 안 빠지고 어 잘가렴 아오 아 뮤 내가 뭔가 알고 있었던거 같애 그죠? 아 이거 욕먹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다 아 빠졌네 에라이 어 어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 궁 아직 없긴해 나 노궁이야 말파 지금 시체야 얘들아 다른쪽에서 보긴 해야겠는데 아오 오오 살고싶어요 난 여기까지야 아 키아나 저걸 못잡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는 잡아야되는데 어 어 네이스 오오 저것도 잡았나? 어 어 살짝 아쉽다 그죠? 제가 나 텔포는 있어 랩다 그냥? 슥 가가지고 오케이 와드네요 와드면 안돼 어 그래그래 그냥 빠지자 뭐야 이거 이게 뭐임? 왓? 아니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어 뭐야 빠졌는데? 어 오케이 뒤로 오긴 했어 에라 모르겠다 타비 잡으면 좋은데 저기 너무 난래네 하나라도 밀까? 여기까지 달려 들어가세요 어 8초 에라 모르겠다 미드에 박죠 안되나? 안되나? 상황 하난데? 미드 모양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어 아 이게 안돼 타비 나 궁쿨 20폭이네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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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궁쿨 10초기네 다음 궁쿨 박을게 조금만 천천히 해봐 어? 미드 박죠 하더니 진짜 그냥 미드 박아버렸음 아니 미드 박죠 하더니 진짜 말 그대로 미드를 박아버림 와 다행이다 이거 그냥 미드 가볼게 오우 야 너무 아프다 브랜드가 벤치를 가버렸음 타비 아 뭔가 아쉽네 그죠? 아하 이거를 어쩌면 좋을까 아 아 좀 아깝네 궁쿨 좀만 기다리면 안되나? 아 아 아 아쉬운데? 궁 한번 빠졌을 때 천천히 하지 에라 모르겠다 이게 맞는 것 같아 파괴되었습니다 밀고 밀게 일단 흐허허허 모르겠다 어어? 타비 나이스 트라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아우 좋았네 게임 개판이네 터치다운하기에는 상대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더라도 그거 해야 돼 바론으로 꽂혀서 그 바론 때 백두어가 보면서 바론 먹으면 될 듯 1분만 참아보자 그래 그래 지금 그게 맞다 어차피 풀템이라 뜰 사람들 다 아우 이게 안돼? 헬퍼는 있어 야 그거 안될거 같은데? 그 뭐야? 아니 그거 맞아? 아니 왓? 아니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아니 아칼리야 이것도 좀 아닌거 같은데? 오 그래 그래 개판이네 게임 망했네 일단 텔포 타볼게 모르겠다 자르반 던졌다 아 내 저기 안죽어? 간다 나 갈게 얘들아 에라이 자비 개트릴 잘했다 하하하하 2차 돌격? 하하하하 근데 이젠 우리 억제기도 막아야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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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야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아니 방금 건 진짜 아니잖아 뭔소리야 대체 왜 음 게임 조졌구만 음 그래그래 아쉽다 빗나가긴 했다 그죠? 한번 살긴 했네 피아나 피아나 전멸 빠지지 않았나 방금? 이거 가능? 하하하하 설마? 혹시? 조냐로 한번 막으면서? 안되겠다 하하하하 타비우 막는게 맞는거같은데 일단은 그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막아 그래그래 일단 막았어 이거 박는건 좀 아닌거같애 그죠? 뺏긴 했네 그죠? 뺏긴 했네 그죠? 아오 너무 느려져 아깝다 아까워 장로일 때 어떻게 가능할까? 장로일 때 어떻게 가능할까? 장로일 때 어떻게 가능할까? 영차 키아나 노궁 일단 쳐봐 쳐봐 일단 쳐봐 쳐봐 자르반 여기있어 자르반 여기있어 다시 텔포로가 그리고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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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제우 레전드 레전드 하하하하 마일파이트 백도 레전드 이겼어? 어 이겼으면 오케이야 어 뭐 다사다단 했지만 더 재밌게 이기셨잖아 음 그래그래 떴다 곧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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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